제 2의 오바마를 표방해온 미국민수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한 학교. 정말 멋지다. 청소년들이 감옥으로 가게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혁신적이고 사려깊은 프로그램이다. 그가 공유한 영상에는 해당 학교에서 벌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. 잘했어요. 호흡 좋아요. 들이마시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무거운 벌 대신 요가와 명상 시간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.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하는 법과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죠. 방과 후 격리라는 체벌을 요가와 명상으로 대체하기로 한 학교는 요가 전문 강사도 고용했는데요.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체벌보다 훨씬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택한 이 학교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은 주목과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. 더 많은 학교가 이런 간단한 변화를 준다고 상상하면 우리 사회가 더 멋진 곳이 될 것 같다. 방과 후 격리 대신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다니 100점이다. 더 많은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. 과거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경험이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징계와 체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. 방과 후 1시간 이상 격리라는 미국 학교들의 흔한 체벌 방식을 요가와 명상으로 바꾸는 학교가 늘고 있는 미국. 잘못의 대가로 받아들여왔던 벌 대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분명 더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요.